정인이에요? 모르지! 응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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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! 카메라! 비빔맛 나는 거 같아? 어. 3개 다 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! 이게 유부. 이게 오뎅? 오! 면처럼 돼있어. 그러네? 계란이 엄청 많고? 오! 유부! 난 유부 진짜 좋아해. 유부 좋아하는 사람. 먹는 건 진짜 없어. 길게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, 그치? 오! 좋아! 성인 남자가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를 냐예요. 오! 오! 맛있어! 어머! 진짜 맛있어 같은데? 장난 아니야? 오! 오! 와! 빨간 게 들어있어. 사대기가. 어떡해. 오! 계란. 국물만 먹었을 때는 좀 실망했다. 그냥 짠 맛만 먹고. 면이 물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가마는. 좀 부드러운 편이지. 부드러워. 사실 처음에 국물만 먹었을 때 있잖아요. 그래서 외울만 같이 했는데. 면을 먹으니까. 아, 이런 맛이 먹는구나 싶거든. 비빔맛 좀 보니. 새콤달콤한 이렇게 애 생각했지? 응. 근데 안 왜 자꾸 하지 않나요? 하나도 안 자꾸. 이렇게 약간 조금. 먹범스 틈치대. 약간 조금 건강하고 싱싱. 좀 건강하고 싱거. 그리고 약간. 이렇게 했지. 싱겁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. 나는 그래도 이쪽으로는. 이게 나? 응. 사진. 사진. 잠시 후. 사진. 사진. contin. uki. 미쳤다 대전에서 첨주 지역으로 복귀하셨다는 거에요? 네, 먼 곳으로 제가 잘 안고있다고 지그운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문자를 지금 계속 테트리스 마냥 감사합니다 저는 나 좀 보글보글 짜야 하는거냐? 너무 유명하다 해가지고 여기 너무 맛있다고 서울에서 왜 알지? 유명해요 전탕 탈북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안 돼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떡두기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섞어줘 이제 고추 가루 좀 들어갔어 고추 가루 좀 들어갔어 감사합니다.